자 그러면 이어서 4부 축구 시즌의 흐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음 축구 시즌의 흐름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자국리그 자국축구협회 주간컵대회 소속 대륙클럽대항점 축구선수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 신경써야 되는지 이런걸 한번 축구시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축구선수가 1년동안 섞어서 치르는 경기들이 진짜 일이 많아요 야구선수들은 그냥 프로시즌만 신경쓰면 되는거고 가끔 올림픽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뭐 이런것만 나가면 끝이지만 축구는 그게 아니에요 축구는 일단 프로선수는 자기가 뛰는 팀의 프로리그에 나가죠 그리고 그 나라의 축구협회가 주간하는 컵대회도 나가요 그리고 리그컵대회도 있어요 그리고 소속 대륙의 클럽 대항점까지 있어요 챔피언스리그 막 이런거 그리고 국가간의 친성경기도 있어요 에이미치 주간 이 에이미치 주간이 중요한게 다른 나라 대표팀이랑 친성경기 교류하라고 이제 서로 친하게 지내고 교류해라 이런 취지로 만든건데 그래서인가 에이미치 주간에는 클럽 경기를 못해요 그 다음에 네이션스리그 이제 지금은 유럽이랑 북중미 카리브만 네이션스리그가 있어요 대륙 국가 대륙끼리 국가 대항 리그대회를 2년에 한 번인가 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랑 북중미 카리브가 아마 네이션스리그를 홀수해야 할거에요 그리고 각 대륙의 국가 대항 축구대회 예선 및 본선이 있죠 그 뭐 유럽의 유로라던지 아시아의 아시안컵이라던지 그리고 북중미는 골드컵이 있고 남미는 코파 아메리카가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랑 오세아니아는 네이션스컵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피파 클럽 홀드컵도 있어요 그 뭐냐 대륙별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는 팀들 클럽 홀드컵도 따로 하는거야 그리고요 이제 지금 현재 진행중인 피파 월드컵 예선이랑 본선이 있지 이거를 축구선수가 1년동안 계속 섞어서 이걸 해야되는거에요 자 각 나라 리그들은요 보통 유럽 기준으로 메시즌 8월 초중순에서 5월 중순까지에요 챔피언스리그랑 유로파리그 컨퍼런스리그 결승은 한번 뭘 말해야 하는거야 그리고 유럽은 각 리그 성적에 따라서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컨퍼런스리그 출전권이랑 이런것도 승강제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몇위안에 되면 챔프스 몇위안에 되면 유로파 몇위안에 되면 컨퍼런스 뭐 이렇게 나가는거야 그리고요 이제 유럽 각 나라의 최상위 리그들 잉글랜드는 프리미어리그고 스페인은 라리가 이탈리아는 세리에아 프랑스는 리그왕 그리고 독일은 분데스리그가 있죠 근데 이제 분데스리그는 18팀이고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는 20팀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이랑 홈핸드, 어웨이 경기를 하지 이게 한 시즌이야 그래서 유럽 대륙의 클럽 대항전은 최상위 리그에는 챔피언스리그가 있고 그 다음 리그에는 유로파리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생긴 유로파 컨퍼런스리그가 있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되게 복잡해요 일단 챔피언스리그 1955년 유로피언컵으로 시작을 하고 1992년부터 챔피언스리그로 부르죠 그래서 유럽 대륙 중에 각 나라 리그 순위에 따라서 본선을 직행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나라 리그에서는 아무리 그 리그 우승을 해도요 챔피언스리그를 예선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좀 티켓 부여 비중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리그 예비 예선 및 1차 예선에서 패하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뭐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예선으로 가기도 하구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예선 단계에 따라서 패하면 유로파 리그 예선으로 가서 패자부활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에서 패하면요 유로파 리그 본선으로 가요 그러니까 최상위 리그에서 떨어져도 패자부할 기회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리그 그래서 지금은 32팀이 본선을 하고요 각조 2위까지 16팀이 토너먼트로 올라가죠 근데 이제 2024-2025 시즌부터 본선이 36팀으로 늘어난 예정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그 다음 라운드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유로파 리그 규모가 또 그렇게 바뀌나? 뭐 그건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구요 그래서 본선을 직행하는 팀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한 팀이랑 유로파 리그 우승팀 한 팀은요 그 그러니까 만약에 2022-2023 시즌에 챔피언스리그랑 유로파 리그를 우승한 이 두 팀은요 2022-2023 시즌에 자국 프로리그 성적에 관계없이 다음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리그협회 순위 1위부터 4위까지의 리그까지 이 각 4팀씩 총 16팀 여기서 1위부터 4위까지는요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세리에야 분데스리그예요 그리고 리그협회 순위 5위에서 6위 리그 두 팀씩 여기서 5위 리그가 리그왕이에요 그 다음에 리그협회 순위 7위부터 12리그까지 한 팀씩 총 4팀 이렇게 본선을 직행을 시켜줘요 그 나머지 팀들은 예선을 해요 프리시즌에 예선을 해 그래서 이 탈락한 단계에 따라서 유로파 리그로 내려가기도 하고 컨퍼런스 리그까지도 내려가기도 해요 그래서 패잡아 했잖아요 했어요 그래서 각 조 3위의 8팀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는요 조별리그에서 3위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게 아니에요 유로파 리그 조 2위 팀이랑 플레이오프를 해요 예전 기준에는 그 유로파 리그가 48팀이었어요 컨퍼런스 리그로 나뉘기 전에는 근데 이때는 챔피언스에서 조 3위를 하게 되면 바로 유로파의 32강 토너먼트로 바로 갔는데 이제는 플레이오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패잡아 할전을 승리하면 유로파 리그 16강으로 가요 그리고 이 챔피언스 우승팀이랑 유로파 우승팀은요 유에파 슈퍼컵 경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두 팀은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 본선에 포트 1회 배정될 수 있어 그 다음 이제 유로파 리그 유로파 리그는 1971년 유에파컵으로 시작했고 2009년부터 이 리그 이름이 유로파 리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역시 챔피언스 처럼 리그에 따라서 본선을 직행하거나 예선에 참여하거나 그런 티켓 부여 비중이 다르고요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 예선 단계에 따라서 좀 앞 단계에서 지면 유로파 리그 예선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지면 유로파 리그 본선으로 가요 그리고 유로파 리그 예선이나 유로파 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지면요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예선으로 가요 한 플레이오프 정도로 가 왜냐면 유로파 리그는 본선 직행이 없어요 다 예선부터야 그리고 유로파 리그에서 2020, 2021 시즌까지는 이때는 컨퍼런스 리그가 없었어요 그래서 48팀이 본선에 참가하고 그래서 조에서 2위까지 들면 24팀이 되죠 거기에 다 챔피언스 조 3위 8팀까지 32팀이 되니까 2위 팀들이 32강 토너먼트라는 거야 그랬는데 2021, 2021 시즌부터는 본선이 32팀으로 줄어요 그래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신설로 본선 규모를 줄이게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유로파 리그가 있어요 유로파 리그 그래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우승팀은 본선을 직행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리그 협회 순위 1위부터 7위까지는 국내 컵대회에 우승한 팀 이 본선 직행권을 주는데 챔피언스 티켓이랑 중복일 경우는 준우승팀으로 승계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리그 협회 순위 1위부터 4위까지 그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세리에야 분데스리가 이 5위 팀 4팀이랑요 그리고 리그 순위 옆에 5위 리그 4위 팀 여기는 리그왕 4위 팀이에요 그 다음에 유로파 리그 예선 플레이오프 10팀 챔피언스 리그 예선 패자 10팀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예선 제 마지막 단계였죠 여기까지는 직행을죠 그래서 유로파 리그 같은 경우 조 1위는 16강에 바로 올라갔는데 2번부터 바뀐 거예요 2021, 2022부터 1위는 16강으로 바로 가고요 2위는 챔피언스 조 3위 팀이랑 패자부활전으로요 여기서 이기면 16강에 가는 거야 그리고 유로파 조 3위는요 컨퍼런스 조 2위 팀이랑 패자부활전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기면 16강에 가요 그리고 챔피언스 우승팀 유로파 우승팀은 슈퍼컵하고요 역시 챔피언스 본선을 직행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2021, 2022 시즌부터 유로파 리그의 하위 리그로 신설된 컨퍼런스 리그로 볼게요 컨퍼런스 리그는요 본선 직행 시리가 없어요 그냥 유럽 축구협회 리그 순위에 따라서 진짜 유럽 축구협회 하위 리그 팀들은 1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어떤 팀들은 2단계에서부터 시작하고 어떤 팀은 3단계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세리에아, 분데스리가 여기 6위 팀, 4팀이랑요 리그왕 5위 팀은 그래도 컨퍼런스 리그 플레이오프로 가요 플레이오프부터 시작해 그 다음에 협회 6위 리그 여기는 4위 팀은 3차 예선부터 5위 팀은 2차 예선부터 가요 그리고 유로파 리그 3차 예선에서 탈락한 8팀은요 컨퍼런스 플레이오프로 가요 컨퍼런스 예선 플레이오프로 그래서 패자 발전을 하고요 그래서 컨퍼런스 리그도 본선은 32팀을 가려내요 그래서 플레이오프에서 플레이오프까지 오면 44팀이 남는데 거기서 이긴 팀 22팀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유로파 리그 플레이오프에서 지는 10팀이 합해서 서는 두 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조별리그 1위는 컨퍼런스 16강으로 바로 올라가고요 조 2위는 유로파에서 조 3위에서 내려온 팀들이랑 패자 발전을 해요 그리고 당연히 컨퍼런스 리그도 우승하면 다음 시즌에 유로파 리그 본선에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유럽 축구 클럽들은 그렇게 일정을 하고요 아시아 대륙 클럽들의 주요 경기 일정들은요 유럽이랑 달라요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요 올해는 조금 일찍겠죠 그래서 자국 리그하고 축구협회 껍데이하고 아시아도 챔피언스 리그가 있어요 그리고 각 대륙의 클럽 대항전은 라운드별로 홈앤드어웨이예요 그리고 원래 아시아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은 원래 중립 경기장에서 단판 승부를 했는데 이게 어디서 그냥 중립에서 단판 승부하니까 흥행이 너무 안져가지고 결승전도 홈앤드어웨이로 해요 그리고 유럽의 클럽 대항전은요 챔피언스 유로파 컨퍼런스 3단계 다요 결승전은 별도의 경기장을 추첨을 해요 그래서 추첨을 해가지고 단판 승부를 해요 중립 경기장에서 그래서 컨퍼런스 결승을 먼저 하고 유로파 결승을 그 다음에 하고 챔피언스 결승이 제일 마지막이야 자 그러면 이제 피파 클럽 월드컵이 있어요 원래 1960년부터 인터컨티네탈 컵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챔피언스 우승팀이랑 그 남미의 클럽 챔피언이랑 얘네끼리 붙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부터는 피파 클럽 월드 챔피언십으로 브라질에서 열렸다가 근데 2006년부터 이게 피파 클럽 월드컵으로 대회 이름이 고정이 돼요 근데 모노코에서 열린 적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대회를 아시아에서 했어요 그 스폰 기업이 일본의 토요타예요 그래가지고 AFC의 B시즌인 12월에 열려요 AFC가 B시즌인 12월이잖아 그래서 이때 열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유럽팀들은 보통 2군을 보내겠죠 자국리그 성적 신경쓰다 보니 근데 이제 2021년대까지는요 6대륙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 그리고 개최국의 프로리그 우승팀까지 참가하는 걸로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개최국은 플러스를 주는 거야 개최국의 프로리그 팀이 만약에 그 챔피언스 우승을 못했더라도 개최국의 프로리그 1등 팀은 개최국 자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개최팀 자격으로 그래서 남미는 코파 리베르타 도레스 라고 챔피언스 리그 이름이 이렇고요 나머지 5대륙은 챔피언스 리그야 근데 이제 원래는 24팀으로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계획은 지금 보류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24팀으로 확대가 된다면 이제 대육별 추천권이 좀 나왔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개최팀 한 장은 기본으로 별도로 분리가 돼 있어요 개최국의 전시즌 리그 우승팀 개최국 리그 우승팀이 기본적으로 개최팀 자격으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지금은 유럽이랑 남미클럽에 좀 출전권 배분이 좀 몰렸는데요 AFC 클럽 두 장판 그래서 AFC 이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이랑 준우승팀은 본선에 직행을 하고 3위팀을 뽑아서 이 플레이오팅을 대륙 플레이오팅을 나가는 거야 오세아니아 플레이오팅을 하는 거야 당연히 오세아니아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에 플레이오팅을 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3장 역시 상위 3팀 북중미 카리브 3장 그리고 남미 6장 그리고 유에파는 8장 준대요 챔피언스 리그 8강까지만 가면 여기에 가는 거야 클럽 월드컷 이건 계획이고요 그럼 이제 국가대왕 대회 이거 바로 이어서 할게요 국가대왕 대회는 뭐가 있냐 일단은 AFC는 아시안컵이 있고요 동아시안컵이 있고 아라비안 걸프컵이 있어요 자 그리고 AFC 아시안컵 남자분은요 1차 예선 2차 예선을 피파 월드컵 예선을 겸해서 치르죠 월드컵 바로 다음에 아시안컵이 있다 보니 자 그리고 아프리카 네이션스 컵 아프리카 네이션스 컵은요 얘네들은 2년에 한 번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네이션스 컵은 짝수회의 할 때는 월드컵 예선이랑 같이 하기도 했는데 여자분은요 여자 월드컵 전에 열리는 대회의 경우는 월드컵 예선을 겸해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 챔피언십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또 짝수회의 따로 해요 근데 이 네이션스 챔피언십은 다른 차이가 있어요 무조건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만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거르는 거야 해외파는 안 돼 아프리카 대륙 내의 다른 나라에서 뛰는 선수도 안 돼요 오로지 자국 리그 출신 선수들로만 실력을 겨루는 네이션스 챔피언십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중미 카리브는 골드컵인데 가끔 다른 나라는 공동 개최를 하긴 하지만 거의 미국에서만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개최를 할 영향이 안 돼 그리고 이제 북중미 카리브는요 이제 최근에 네이션스 리그를 해요 그래서 네이션스 리그 A에서 8팀 네이션스 B에서 4팀이 본선에 직행을 하고요 그리고 네이션스 최하위 4팀이랑 리그 B 2위 그룹 4팀 그리고 리그 C 우승팀 4팀은 최종 예선을 해요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남미 코파 아메리카랑 통합하면 어떻게 예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코파 아메리카는 일단 예선이 없거든요 왜 예선이 없는지는 이따가 한번 보여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북중미 카리브는 이제 최근에 네이션스 리그가 있어요 그래서 41팀이 3단계의 리그로 나눠요 A B C가 있어요 당연히 승강제가 있어요 국가대왕 리그인데 승강제가 있고 A B끼리 승강 B C끼리 승강이 있고 그러면 이제 각 조별리그 최하위 팀들이 강등되고 각 조별리그 최상위 팀들이 상위로 승격이 돼요 다음 될 때 그리고 리그 A 각조 1위 팀들은 야 그래도 우승은 가려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조별리그에서 안 끈대 얘네들은 얘네들은 조별리그에서 안 끈대고 그 조 1위 팀끼리 토너먼트를 해요 그래서 우승을 결정해 그 다음에 이제 코파아메리카 남미는 코파아메리카가 대역 대회인데요 여자부도 있고 남자부도 있는데 사실 남미 회원국이 10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대륙별 컵대회도 제대로 못하는 규모다 보니까 보통은 보통은 다른 대륙에서 두 팀을 초청을 해서 12팀을 3조로 나눠서 조별리그를 해요 아니면 이제 12팀을 4조로 나눠서 조별리그를 하고 4강으로 올리겠지? 근데 2015년대에부터 코파아메리카는 연장전 없이 바로 승부차기를 가요 그리고 이제 오세아니아도 네이션스컵이 있어요 여기는 그 피파 비회원국인데 아마 OFC 회원국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OFC 랭킹 1등부터 7등까지는 본선으로 그냥 가요 8등은 그러니까 나머지 팀 8등부터 11등까지 내 팀은 예선을 해서 거기서 1등이 네이션스컵 본선에 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OFC는 네이션스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월드컵 예선이에요 그래서 조별리그를 하고 각조 2위까지 이제 토너먼트에 올라가 그래서 네이션스컵 우승팀은 또 따로 뽑아요 따로 뽑고 음 네이션스컵 상위성적 팀들은 예선을 또 따로 해요 그래서 홈앤드어웨이로 별도의 리그를 또 해 음 그래서 네이션스컵은 홈앤드어웨이가 아니지만 그래서 네이션스컵에서 아마 한 뭐 월드컵 최종 예선을 좀 작게 하면 4팀 아니면 최종 예선을 좀 크게 하면 그 6팀 정도로 뽑아가지고 A조, B조 나눠서 조별리그를 또 해 그래서 거기서 1등한 팀이 님들끼리 최종 붙어서 거기서 1등한 팀이 대륙 플레이오프를 나갔어요 음 그런데 이제 다음 대회부터는 최종 예선 1등은 본선에 바로 가고 2등은 대륙 플레이오프를 가게 될 거야 자 그럼 유로 그 유로피언 챔피언십 줄여서 유로인데요 여기 유로의 특징은요 개최국이라고 얄짤없이 예선을 해야 돼요 그렇구요 유에파 네이션스 리그는요 사실 네이션스 리그는 유럽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짝수해에 A매치주간의 경기를 진행을 하는 승강제 호수해가 아니구나 내가 정리해도 코드가 까먹어요 그래서 리그 A, B, C에는 16팀이 있구요 리그 D는 7팀이 있어요 그래서 조별리그를 해요 음 그래서 홈앤드어웨이를 하는데 음 그래서 근데 리그 D가 7팀밖에 없잖아요 음 7팀밖에 없으니까 그 리그 C는 각조 최하위 4팀이 꼴찌 왕중왕전 플레이오프를 해서 진팀 2팀이 내려가요 그래서 리그 D같은 경우는 그 조가 2개니까 거기서 이긴 2팀 1위를 한 2팀이 그 리그 C로 올라가는 거야 그렇구요 그 다음에 리그 A, B, C끼리는 그거지 16팀씩이니까 4팀씩 조별리그를 짜가지고 최하위 4팀을 다음 대비 하위리그로 내리구요 음 음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리그 A는 각조 1위 4팀이 단판 토너먼트를 해요 자 그렇고 음 유럽은요 이미 월드컵 예선에서요 네이션스 리그 성적에 따라서 그 유로 예선이라든지 월드컵 대륙 예선이라든지 플레이오프를 진출권을 줘요 네이션스 리그 성적에 따라서 근데 보통 네이션스 리그 성적이 좋은 팀들은 웬만하면 예선에서 잘 하거든 그래서 본선 진출해요 플레이오프를 가거나 그래서 이 네이션스 리그 성적으로 월드커드를 얻는 팀들은 보통 한 네이션스 리그 B리그나 C리그 정도에서 그 플레이오프 진출팀이 나와요 음 그리고 이제 아마 유럽에서 다음 월드컵에 개최를 할 때는 그때 아마 대륙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주겠지 자 그러면 대륙 대회는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국제대회 B파 월드컵이 있구요 B파 여자 월드컵이 있고 그리고 B파 청소년 월드컵 연령대별로 다 있구요 그리고 B파 E 월드컵이 있어요 이 B파 E 월드컵은 만 16세 이상이면 출전할 수 있는 E 스포츠 월드컵이에요 근데 E 스포츠 월드컵 당연히 B파 게임을 하겠죠 그 B파 온라인 아니구요 B파 온라인은 거의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거고 그 넥슨에서 그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를 갖다가 B파 시리즈 게임을 해요 그 B파 시리즈 게임하면 B파 온라인 말고 그 연도배 B파 시리즈 게임 있어 이걸로 그 개인 선수 개인이 출전해가지고 게임하는 거야 그걸로 월드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E 스포츠 월드컵도 우승하면요 B파 올해의 선수 시상치 있게 나갈 수 있어 그 상 받으러 가는 거야 신기하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청소년 월드컵 같은 경우는 보통 대륙의 청소년대회가 그냥 그 월드컵 예선인 거예요 그냥 대륙대회의 성적에 따라서 몇 등까지 본선 진출 뭐 이런 거야 그렇고 23세는 월드컵이 없어요 23세 팀은 월드컵이 없는 이유가 올림픽에 나가거든요 그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자 오늘 축구의 역사 1부 축구의 특징 2부 축구 규칙 3부 축구 역사 그리고 4부 축구 각종 대회들 이거를 한번 쫙 모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고요 음 피파 월드컵 역사는 월드컵 본선 끝나고 하자 음 이번 대회까지는 좀 결산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컨텐츠 보느라 수고 많았고요 사심역사 다른 컨텐츠에서 보도록 할게요 안녕